실시간 전략? 음... 실시간 전략? 별크래프트? 경제시물 퍼즐 그럼 야 일단 시도적인거 해보자 시도적인거 시도적인거 해보자 기능은 싹다 넣어 싹다 넣고 그렇지, 이름은 잠깐만 이게 실시간 전략이니까 지주스 엔진 리턴? 아니야... 지저스 엔진 리턴자자 지저스 지저스 엔진 가자 그래 빨리빨리 만들어라 다음 차기작은 별크래프트네 별크래프트 오케이 와우 와 대박 프리즌브레이크 여기 만드는데 들어간 돈은 거의 한 에... 에...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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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엉청 늘었는데 야 수익이 본전이 이거야 와... 대박났다 진짜 야 잠깐 지금이 안먹히는 게임이 오케이 먹히는 게임이랑 안먹히는 게임 있죠 지저스 엔진 만들고 출소기전의 제고비어예요 아 상관없어 이거 뭐 재마케팅도 되네 상관없어 상관할 돈이 아니지 자 게임 개발하겠습니다 메인 장르는 엔진 선택하겠습니다 엔진은 바로 지저스 엔진으로 메인 장르 실시간 전략 서브 실시간 전략 시뮬 이거 아니야 그지 실시간 전략과 전략 시뮬레이션 아주 완벽한데 이거는 치매방지용으로 만들자 치매방지용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뭐 블리자드나 블리자드나 이런 데 큰 회사에서 갑자기 재미있는 게임 많이 만들다가 치매방지용 게임 하나 만들었어 신선하지 않아? 신선하잖아 엔진은 뭐가 나빠 이게 낮은게 아니라 높은거야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돈 막 10억이 있으면 만원 2만원이 되게 적게 보이잖아 그럴거야 흠 흠 흠 아 뭐든 연령하자 주제하자 주제 그래 야 실시간 전략이니까 경제랑 주식 어때 좋아 어 경제 도둑 주식을 막 누가 뺏어가는거지 그죠 흠 흠 신시간 전략 벌레랑 아 나와있네 이 파란색은 잘 먹히는거 오 수확 막 갑자기 응 막 벤더 이어그레미 마 impost이 막 벤더 이어그레미 와갖고 그안의 못뜨려가고 그지 이쁝ỏ 막 그 뭐냐 으으으으으으으으 이쁝 заключ 응 막 이이식법 어 흑집합 stranger 벤더ita은 여기어vt 좌우 흠 아 트렀 아니에요 트렀입니다 오늘 웨게인 일상생각하는? 흠 자동차 음..음..음악? 음모 실시간.. 야 테마파크하면 그거겠다 롤러코스터 타이콘같은거 우주 해볼까 우주? 우주랑 괴물 막 이런거 애니멀스 바이클 어! 바이클도 있네? 아.. ......키네마 시네마.. 흠흠흠 시네마 지러 크라임 데빌 근데 똑같은거 아니야? 그치? 물리학 바이킹 보물을 싸우는거 좋은데 보물을 싸우는거? 음.. 키네마도 맞긴함 맞지? 음.. 비행기에서 산업화에.. 석기시대에.. 어! 석기시대에 공룡 나오는거 개꿀잼 오! 석기시대에서 공룡이랑 막 싸우는거야 공룡 길들이구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스톤.. 음.. 돌에이지라던가 돌 라이? 어.. 블럭 에이지라던가 에? 아니면 뭐.. 음.. 그..뭐야.. 음.. 주라.. 주라기.. 주라기.. 주라기 크래프트 좋다! 주라기 크래프트! 주라기 크래프트! 주라기 크래프트! 좋아! 오! 주라기 크래프트 좋은데? 완벽해! 완벽해! 주라기 크래프트! 인기 많은거 어..어.. 인기 많은게 없네 그나마 74.. 이거다.. 에.. 주라기 크래프트 하자 괜찮은데? 술 괜찮잖아.. 그치? 자! 주라기 크래프트! 만들자 어떤 폴렛범 쓸건가요? 시..시장만.. 요케 이거하고 으하 이거하고 아하 마지막 하나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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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짜자! 오케이! 야 이거는 뭐야? 이거..야 이거.. 화살표 없냐? 어? 야 화살표 없잖아? 이러면 안되는데? 화살표가 없으면 안되는데? 음.. 그럼 나..음.. 음.. 숙련도가 없어서.. 아아.. 그래? 이러면 보세요 그래픽 이런거 다해 게임플레이 그 다음 게임스토리가 재밌어 해야돼 응 그 다음 기능이 많아야 재밌지 초보 친환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할거야 좋아 이거야 완벽해 난 틀리지 않았네 이렇게 하고 대충 이러면 될거 같애 자 주레이크래프트 만된다 쉬쉬 그리고 게임플레이에 개선을 해라 주레이크래프트 그리고 그래픽을 올려라 그리고 사운드를 개선해 그리고 너도 애니메이션 비디오 녹화를 해 그렇지 완벽해 뭐야 이거 판매제고 싹 다 못버려? 폐기처분 오오 냠냠 이제 이제 아 얘들이 일을 해야되는데 나머지 애들 어디있지? 너네 거기서 뭐왔냐? 됐고 너네도 여기서 일해 그렇지 야 열두명 잠깐만 그 따지게 또 됐어 이봐 야 이거 일해야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네 괜찮아 여러분 저 돈 많으니까 천천히 만들죠 이번에는 자 볼까요? 우와 이거 정말 개 갓겜아니야? 닉닉.. 야 이름이랑 똑같애 석기시대 공룡 주라기크래프트 재밌겠다아 개꿀재미겠는데 야 너 아직도 공부 처.. 뭐하냐너? 잠깐만 얘가 똑똑한 얘인가? 오 똑똑한 얘야 일로와 아 아 얘.. 얘 거기구나 일로와 자 자 주라기크래프트 과연 얼마나 잘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들어보겠습니다 음.. 나야? 나였구나 서리맨 자 버그 상관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잘 만들고있어 굉장히 어 굉장히 잘 만들고있어 자 잘 만들고있나? 달라진게 없군 자 이번에 주라기크래프트 이거는 대박납니다 대박이 안날 수가 없죠 저희 대마컴퍼니에서 여러분 중독성전용게임들을 마구마구 잘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아 쓰레기게임 쓰레기게임 회사들 쯧쯧쯧쯧 저런식으로 하면은 곤란해 오 야 이번에 다 해버렸네 이거 훈련을 야 훈련을 다 받아버렸네? 음.. 너네 괜찮냐? 오우 야 직원들이 꽤 잘되네 아씨 직원도 어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씩 1년은 저렇게 갈수있는데 1년 또 지나야돼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됐어 어 끝났어 이제 다음 다음주면 돼 다다음주 됐다 안녕 이럴 시간이야 그렇지 잘하고있어 뭐 달라지고있나? 오오호호 입체다 2033년인데 입체감이 좀 살짝 살아있어 음 공부하고 돈받아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돈을 줘 그럼 나올거잖아요 안 나올 애들이 어딨어 돈도 주고 똑똑해지고 개꿀.. 야 뭐야 왜야 너 아파? 누가 아픈데 내가 이렇게 놀라고 쉿 일하라고 했어 내 철학방식이 그거지 아파도 해라 음 전화지 나중에 해도 돼 얘들아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게임을 지금 뭐가 급해? 나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얘들아 어 잠깐만 지금 잘되는게 오! 야 트렌드 전략 시뮬레이션이야 야 아 근데 25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거 넘어가겠다 아 트렌드 넘어가겠다 대박 아 이게 24주야 이게 남은게 이 안에 아마 불가능할거야 불가능 음 좀 아쉽네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한번 물 Rose을 타고 싶은거지 자 전화지프라프트 오! 약간 약간 3D 이제 3D로 진입했네 inski 자 쭉쭉쭉쭉 그렇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 attract Kbroken 2번은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회사... 회사 돈을 얼마 realtà 할지 잠깐만 2천만 2천만원едь 있 matar 잠깐만 몇만 2억 달러냐 그지? 이게 1밀리언 10밀리언 100밀리언 100밀리언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억만 달러 1000원 만원 1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원 만원 10만억 10억 100억 10억 100억 10억 2000억? 미쳤네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2000억을 2000억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2000억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이 게임 하나면 이상민씨는 평생 웃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크으 미쳤다 그렇지 오우 재밌어보이는데 이건 지금 나와도 한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의 두배인 6억 달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돈을 쳐받아가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을 음악의 신을 요즘 잘 보였거든요 올해 컨벤지네트 큰 부스 가자 저희 주라기쿠에 붙습니다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amps 아 10만명의 팬 짠 대박 좋았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네 네네 어 엄청 팬관리 좋은거래요 팬관리를 할사람이 없는데 일단 봐보자 너 어 얘는 약간 작업이 필요한 친구야 이번게임 야 이번게임도 천만달러 넘습니다 아 모션 어!! 메가부터 사갔어 이 메가부터 사간 게잇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팔면 그 수입의 50%를 제가 가져갑니다 지렸다이 아 모션캡쳐를 갈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루고 있는겁니다 여기 막바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해야죠 네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아마 나 놀고있네 아 전체적인거 다 이거 살짝 못하나? 오케이 자 볼까? 똑같네 아직까지 걱정마세요 여러분 주라기 크래프트 공룡이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티라노 자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래 빨리 이리 이리 빨리 모션에 모션 이모션 그렇지 그치 아직의 공룡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되이에 식으로 트르케나톱스 막 이런것들 막 쳐 넣어갑니다 하나씩 추가되니까 걱정니니 예예예예예예. 그렇지 4 여러분들 공부터 하세요 얍! 버그제가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 자 여기도 이제 끕끕끕 막바지야 좋았어 좋았어 야 근데 뭐 천만 달러 뭐 천만장 이상 뭐 게임판매 있나? 어허어어어 와 이게 그나마 치고 올라왔네 뭐야 이 개 노잼처럼 보이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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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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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저런 평가를 못했어 90점 넘은거 없어 87점은 있었는데 오? 아 못받았다 자 이제 이거를 들어갑시다 그렇지 더 들어가세요 그렇지 빨리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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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그 제거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슬슬 슬슬 대고 있어 전부 다 배였군 좀 쉬세요 아! 주라기 크리프터 표절을 피하기 위해 노래가 제거되었습니다 개같은 개같은 괜찮아 표절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찮은데 표절 잘 피한거다 직원을 보면은 오! 야! 수준 꽤 많이 올랐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해 너 뭐하냐 여기서 빨리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있어 버그 잡아주고 쭉쭉 올려주고 야 돈 진짜 많아 야 이번 트렌드가 인격 트렌드가 1인칭 슈팅이야 지금 트렌드가 또 대화형 게임인데 다행이다 오! 오케이 오케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발 겨우 3마리 잡은게 아니 아니 겨우 3마리 3마리 자 여러분들 지금 3천명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추천이 2,200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쳐 눌러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좋아하는 소리 내드릴게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주리에 크래프트 이제 모션하고 있고 오케이 네 추천 한 번씩 마그마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면 제가 기분좋아하는 소리 내드릴게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장난아닙니다 기분좋아하는 소리 내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껄로 만들어서 겨우 이 쓰레기같은 성적을 냈네요 개행 너답세기들 개행 너답세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소리는 정말 친한 사람 아니고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려드렸죠 이거는 자 야 이거 누구 잡아야 돼 머리끄 아 여기구나 머리끄댕이 됐어 게임 다 만들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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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관리좀 하자 팬들 하이야 여태 동안 이 얘기 안됐죠? 족갓나요 그래서? 좋아 게임 완성은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됐어 상관한 돈이 많아 됐다 주레기 크리프트 자 이제 이거 마케팅을 하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뇨? 뇨? 사 facts 짚지 부추기 벗기 미 박 광부중입니다 파리로콜라네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보이고 저희는 안보일겁니다 파리로콜라 아 파리로 저 레알 맛없어 하셨는데 차 사주면 차 먹을거면서 아닙니다 주어스 이제 스웨스 여러분들 이후 통화시간되었습니다 주나기크래프트 과연 이 게임은 얼마나 평점을 받고 얼마나 잘나갈지 과연 자체 생산 일주 바로갑시다 어 이거는 대충 이정도라면 되겠지 아 이런건 되네 매뉴얼 흑백씨발 컬러 오오 포스터 스티커 와 이런거 해줄수있구나 풍선 게임카드 티셔츠 와우 이름이 이익이 8달러야? 이익은 대충 이정도 해야지 응 가자 가자 과연 야 얼마나 이게 얼마나 지금 평가를 받을까 오 오오 야 야 촛 만든건데 전략 시뮬레이션 야 잠깐만잠만 야 미쳤는데 이거? 게임생산 주려의 크래프트 오 자동생산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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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왜 안사지? 좋아좋아좋아 야 제가 좋아좋아 간다간다간다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공룡 좋아야 공룡 공룡 트리케라 춥스 그렇지 죽을라가 죽을라가 그렇지 오 야 그렇지 왜 잘 안팔리지? 음 잘 맞는 게임인데 야 이번엔 메가로돈 메가로돈입니다 야호 잠깐만 얘들아 생성 멈추자 얘들아 자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마케팅 잘되어있는데? 잠깐만 가격이 너무 비싸에요 어이 아니 어? 안그러면 나 걔거짓 거렁뱅이인데? 아 그래 일단 가격 낮추자 아하 아 이렇게해 얘들아 돈 많아 이거 여러분들 경험 쌓으려고 하나 경험 쌓으려고 어? 야 경험사 하려고 맞는거야 이거는 와 애새끼들 진짜 와 200만 넘었어 와 야 이게 훨씬 낫다 이게 이게 훨씬 나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게 싸게 사게 하면 되는 거야 아! 훨씬 낫다 얘들아 와아아아아! 야! 봐봐 훨씬 나아 이게 돈..자 완전 잘 되잖아 돈이 이젠 이제 그만 와 와 와 빨리 빨리 더 더 더 더 더 주라일 크리프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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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 아 자꾸 오래 이거 쓰레기만 해 어 잠깐만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아 이런 쓰레기만 자꾸 해 아이 가참 쭈댄 에이 좋아 좋아 야 좋아 이거 천만 넘어야 돼 천만 목표는 천만이라 천만 아이고 내껄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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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티받았으면 진짜 엄청 뛸텐데 너무 아쉽다 야 그래도 돈 쭉 올라간다 좋아 좋아 지금 570만장 팔렸어요 여러분들 천만장 넘어야돼 여러분 제가 제가 천만 관객 천만장의 신화 천만 불패 예? 저 머독입니다 어 야 지금 rpg게임 잘돼 어? 마왕? 오 오 후속작 잠깐만 rpg게임 잘돼 33주 남았어요 이게 후속작 야 봐봐 처음에 나이트앤던전 여러분들 32,000장 팔렸어 이거는 로블론은 15,000 싸워가 대전격투게임이야 싸워 대전격투게임 40만장 스페이스 스페로 이게 런게임인데 어 우주에서 여러분들 잭스페로 그러니까 해적이 막 뛰어난게임 테스트 정말 대충 만들었는데 이게 잘 팔렸어 갓오브사커 분명 축구게임인데 베네비턴으로 네네집 라면 이게 네네집 라면이 제 처음 진짜 역대급 게임이엇 중에 하나죠 예 이게 미연식 게임입니다 네네집 라면 우리집에서 라면 먹으라 이거 그런 니네네집 라면 게임인데 잘 됐고 모기샷 이게 여러분들 1위쯤 슈팅인데 뱀파이어가 핫하대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뱀파이어 잡는 1위쯤 게임 모기샷 망했죠 그리고 원더워치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블링 망했죠 슈퍼히어로로 만든 게임인데 망했죠 이후로 여러분들 직원을 슈퍼트레이닝해서 바로 돌아온 마왕 마왕3로 미쳤죠 예 프루즌브레이크 뭐 미쳤고 라이징오버스 미쳤고 여러분들 예 지금 슈투라기 크리프트도 미쳤죠 지금 예예 지금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 좋아좋아 천만장 넘어야 돼 천만장 그렇지 쭉쭉쭉쭉쭉 더가자 장면센서 괜찮지 않았어? 야 좀 가격을 낮춰갖고 많이 파는게 훨씬 낫다 이게 자 이제 생산 중지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예 트레이닝커스 리즈시절 게임도 리메이크해서 발매하셔야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갤러그 리메이크해서 나온다고 할거에요? 전 안합니다 안해요 갤러그 리메이크해서 안하구요 뭐 여러가지 옛날 고정게임 응? 뭐 테트리스 리메이크는 안합니다 안할게임은 안합니다 예 재고 또 만들어야겠네 그래도 여러분 그것들은 제가 말했던것같은 그나마 명작이라는 게임들인데 제가 만든게임은 쓰레기거든요 제가 만든게임은 안된 이유가 있었죠 일단 천만장 넘을것 같습니다 이거는 천만장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한 재고 200만장까지 만들자 패키지에 포장이 들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익이 잘 안나와요 괜찮아요 이익이중도 나왔잖아 이익이중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여러분들 돈이 얼마야? 저는 행만족 만족 대만족합니다 실원용 게임이었고 이 장르는 제가 처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구하고 천만장이 넘었다는 것은 개꿀이죠 어? 펜보이 좋아 천만 천만 펜을 와 천만 펜을 보유중입니다 나도 그러고싶다 지금 내 펜이 몇명이지? 3만4천명 에잇 백봉좀쏠 아아야야야야야야야 젊은말했다 혁바닥이 미끄러졌다 아 미안하다 백만인데 아 혁바닥이 미끄러졌다고니깐 가참 진짜 헤잇 세를 무한하게 만들기 뭐 있다니깐 쭈댄 어? 뭐 만들어야될것 같은데 이거 재고 재고 안만들어도 돼 이거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67만장이면 될거 같은데 쓰읍 오케이 탈리안님 덕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퀵척 감사합니다 자 주라기 크래프트 약간 뒷심이 좀 부족했지만은 처음 만들고 치고는 뭐 잘 만든 게임이다 여러분들 만드는 게임 치 내내 천만장이 넘고 있죠 음 천만 핏볼 자 큰부스 한번 티심 가자 치키라오 깨앗 앗 앗 앗 앗 십 맏 명예 펜 균인님 고맙습니다 라이징 오브 워스2를 만들기도 좋은데 여러분들 일단 제가 모험을 좀 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게임만 주구장창 계속 만들면은 갓보가 금방 금방 갓보가 되고 위험 부담이 없어져요 게임에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금방 질려요 저처럼 도전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예? 뭐 게임을 막 스펙테클로 즐겨 해야지 했던거 계속해서 앙진전과로 하면 게임 금방 지립니다 재고 없어요 재고없다 죄송합니다 만드리로 별로 생소 안내해도 되는데 socio 오 야 갑자기 잠깐만 오우 갑자기 죽어울라관 뭐야 야 아 그거 재고 맞다 재고 땜에 쪽어울라갔구나 아 맞다 맞다 갑자기 설레일 뻔뻔 으흠 설레일 뻔뻔 아 야 얘네 기분 좋다 이거 재고가 기분 좋은데? 몰아서 한번 큰 탕 해볼까? 자 봐보자 아 이거 말고 뭐할래지 내가 아 직원들 보겠습니다 와 야 직원들 최소가 60이야 아까 얘 10이었는데 와 야 대부분 이거 대부분이야 완전 좋은데 60 지금 완전 엘리트 요원들 되고있어 엘리트 요원들 게임생산 이거 뭐 아닐거 같은데 이거 음 이제 슬슬 A 시켜도 됐는데 아니야 미안한데 아직 아니야 음 함부로 일 맡겼다가 큰일 날라 됐으네 뭘 날라 됐으네 살짝 불쌍 됐으네 음 아 야 졸업 아직이야 아 이 두데이 두레이닝은 계속 계속 돼야돼 와 대박 이씨 대만큼 퍼니 잘되고 있어 고맙습니다 그리고